한 잔 합시다 짠 행복하세요 다시 좀 누워봤고 여기서 계속 누워서 둥글둥글 할껀데 여러분 이 밖이 안 좋은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자꾸 늘어져서 쉬니까 촬영을 안 하게 되네요 여기 밖에 뷰도 좋죠 여기 서 있는 게 여기가 편한데 여기가 중간에 홈이 있어서 안 젖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꼿꼿지는 못해요 약간 꾸그러져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지금 차를 끓일 건데 이 방열 매트를 깔고 제가 아침에 소세지 먹은 게 약간 좀 걸렸는지 조금 거시기 해요 액스를 하려면 2박이 진짜 좋네요 저는 주로 여기 와서 2박을 해야겠어요 아 대만족인데 얘는 자동 자막 없어서 이걸로 꼭 해줘야 돼요 속을 좀 따뜻한 거 티 한 잔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확실히 앉는 게 편해 이게 카페인이 좀 높아가지고 잉글리쉬 브랙퍼스트 아침에 먹는 티 라면서요 아 뭔가 이 전세 캠의 캠핑장의 안전한 느낌 때문이고 막 그냥 여기도 맘에 들고 이것저것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요 이게 손도 건조하니까 핸드크림 발라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차 안에 있는 게 막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지금 밖이 흐리거든요 그래서 흐린 날에 그냥 이렇게 차에 콕 박혀 있으니까 엄청 편해요 이따가 다른 분들은 다 철수하면 그때 좀 편하게 나가서 산책도 하고 드론도 띄우고 해보겠습니다 아우 좋네 참 맘에 드네 오늘 티가 엄청 찐하게 우려져 버렸네 중간중간 물을 리필하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왜 이렇게 하얗게 나와 아 저 이 체크담요 진짜 너무 겨울에 잘 썼어요 이게 지금 3계절 침낭이라 조금 추운데 이거를 같이 위에다가 덮고 자니까 포근해요 안 춥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좀 쌀랑한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깔깔이도 안 가지고 오고 막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뭘 걸치고 있네요 내 궁뎅이 깔던 핫팩이 없어졌는데 아 이쁘나 책 좀 읽다가 졸리면 자야겠어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 아침에는 이 책을 읽었는데 역시나 다시 읽어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옛날에는 책에다가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항상 요렇게 얇은 이 테이프로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킹된 곳이 있는데 옛날에 나는 이 부분에서 되게 좋은 걸 느꼈었나 보다 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또 그 기분하고는 다르니까 그땐 그랬네 뭐 약간 기억도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아 좋더라고요 이건 지난번 교보문고 갔을 때 샀던 건데 오늘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가 도loe Social Media 술과 근데 그대는 널 알아분도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You're so wonderful girl 진짜 누가 꼬졌으면 좋겠다 너야 지금 이제 다른 분들 다 철수 했고요 조금 드론 가지고 놀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려면 진짜 연습 많이 해야겠다 아침까지는 좀 추웠는데 지금 한 1시 됐거든요 조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좋다 내 별장 같아 이 타프 좀 우수운데 컬러가 약간 상아색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펴니까 또 그렇진 않네요 아이보리 베이지 뭐 그런 느낌이 나네 쌀을 씻어와야 돼요 쌀을 씻으러 갈까요 제가 슬슬 조금 고프기 시작스 책을 누워서 보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요 책을 누워서 보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요 오뎅탕을 배웠거든요 밥이 더 뜸 들이고 있는 동안 먹을래요 지금 천천히 먹을 거예요 이제 최악할까봐 소식을 듣는 시간을 한 줄 몰랐는데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맛있덕 저기 점심은 사이다입니다 쌀이파 다 먹었습니다. 고추장. 고추장. 약속이 싼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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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밥을 다 먹었는데 지금 해가 갑자기 쨍 하고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머리를 감을까? 지금 해가 따뜻하니까 그때 감는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고추장. 전색캠이에요. 얼굴이 이게 뭐야. 좋다. 개운하고. 혼자 있으니까 편하고. 시원하다. 이제 커피 한잔을 마셔볼까요? 진짜 여유가 오지고 지리고 렛이 꼬네요. 오우. 오우. 개운해. 머리 감고 왔더니 너무 개운한거 있죠? 오우. 진즉이. 깡고 올걸. 자. 계곡에서의 또 커피가. 얼마나 맛있끼오. 맘에 들어. 물을 좀 더 할까요? 이제 물 없으면 차에 이제 생수 1리터 남았거든요. 아 이제 해가 쨍하게 뜬건 아닌데 그래도 엄청 포근해졌어요. 좋네. 지금 몇시야? 3시 반이야? 또 한 3시간 있다가는 해가 지잖아요. 어둠을 쉬려 쉬려. 쉬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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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낮잠을 잘까 하다가 하루가 너무 아까워 못 자겠다 이러고 이리 놀고 저리 놀고 하다보니까 지금 자기 애매한 시간이 됐거든요. 그냥 일찍 자야죠. 일찍 먹고. 지금 해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일곱시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이 하루 되는 거의 고물이 되어야겠네요. 오늘은 천천히 막걸리 한 장과 오늘 저녁 준비한 메뉴를 먹고 저녁에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다. 불이 이렇게 갑자기 잘 탄다고? 오늘은 제가 마켓컬리에서 낙지볶음 사왔거든요 이거를 먹는데 원래 가져온 큰 펜에다 할까 했지만 양이 생각보다 작아요 저의 옛날 최애 드라마였었는데 호타루의 빛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아마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에는 맥주가 잘 어울리는데 근데 오늘 맥주 또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맥주 말고 바콜리로 마실 생각입니다 낙지가 엄청 통통하긴 해요 이게 그렇게 맛있는데 양이 작다고 막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딱 좋아 오늘은 막 그렇게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컨디션이 아닌데 너무 작다 그런 기분이었는데 작으니까 빈정상하는 매운 거 먹으니까 막걸리 떨어져 느린 마을은 이게 터지지 않더라고요 탄산이 없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반찬은 낙지볶음입니다 이제 약간 넘어가는 계절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다음 계절이 또 빨리 와고 기다려지고 그때 캠핑이 생각나고 막 그래요 너무 좋다 그래도 자 좋으니까 낙지는 익지 않았지만 한잔 합시다 짠 행복하세요 쑥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낙지 사이즈가 이쁘긴 하네 맘에 드네 이거는 근데 1인분도 아니야 이거 그래도 만원은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주는 잊지 않았어 또 한잔 해 또 한잔 해 또 한잔 해 아 좋은데 아 좋은데 아 좋은데 드라마 재밌고 드라마 재밌고 아 아 아 엄마 어디 흘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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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리고 아 아 여기 아까 누룬밥에다가 제가 물을 부어 났거든요 누룽지처럼 먹을려고 됐다 아 아 아 아 탱글탱글 낫지 근데 여러분 다 한 양이 이거 밖에 아니에요 진짜 적어 이건 말이 안 돼 불은 하나씩 하나씩 새로 넣어주고 근데 너무 또 빨리 깜깜해지고 있어요 이제 확 깜깜해지는 그 시간이야 이게 확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여기는 진짜 확 깜깜해요 갑자기 확 100% 그냥 깜깜해져 으 으 으 으 제가 카메라를 키면 좀 급하게 먹더라구요 아무래도 먹는 장면을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먹으니까 그런가봐요 그래서 카메라를 끄고 좀 천천히 즐기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후 후 2 으 으 으 으 5 으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드라마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맥주를 하나 더 마셔야겠어요 그래서 안주로 가볍게 토마토를 꺼냈습니다 꽁대기 싫어 고춧가루 너무 많이 뿌렸다 요즘은 따라 마시는게 좋더라구요 진짜 별로 안 추우니까 좋다 어제 추웠거든 어제는 이 맥주가 무슨 막 얼음장 같더니만 고춧가루 아우 상큼해 상큼한데 차가우니까 이 시려 고춧가루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좋아요 아침에 구워 먹으려고 했던 토마토인데 8도 8도 어제보다 따뜻하구요 오늘은 더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맥주도 요 한컵 남았어요 이 맛이지 아우 오늘은 참 맛있다 어제는 제 컨디션이 별로였나봐요 켜고 켜고 제가 한 4정도 온도를 맞췄거든요 그러면 요게 42와트 잡아먹고 한 12시간 정도 제가 조금 더 높여보면 50와트 10시간 해서 한 5정도로 맞췄을 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핫팩도 같이 터트려서 조금 더 낮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는 하루종일 자고 있었나봐 내가 여기 차에 안 들어와서 안 챙겨줬더니 잠깐 뜨고 있다가 이거 무섭다는 분들 있더라구요 근데 나도 그렇게 보니까 무서운 것 같아 저는 쉬어볼게요 여러분 근데 2박 3일을 하니까 오늘 하루 진짜 잘 쉬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이것도 꿈같아 지금 2박인지 전혀 느낌이 안와 저 잘게요 여러분 안녕 내일 아침에 만나요 10.5분 10.3분 1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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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팍 10.5분 10.7분 10.5분 컨디션 괜찮다더니 영망진창이구만 1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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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분 10.5분 오늘 오후에 비가 온대요, 그래서 더 약간 이렇게 운치있게 촉촉한 것 같아요. 어제는 이런 느낌 아니었어. 꼭지 왜 들어왔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네. 지금 여기가 다 축축하네. 오늘 아침은 진짜 안 춥다. 이걸 원래 제가 어제 입으려고 했던 맨투맨인데 낙지볶음 먹을 때 어울릴 것 같아서. 어제 좀 추워가지고 이게 기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복을 입긴 하지만 안 입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입었어요. 너무 좋아. 근데 저는 항상 목이 추워요. 목이. 목폴라 티를 입었어야 되는데. 커피. 저기요. 샤워 잖아번지. 얼추 정리는 비슷하게 다 했고 아침 식사 가볍고 거하게 먹고 갈려고 해요. 지금 9시 20분이거든요. 오늘 저희 남편이 포켓몬빵을 10개를 어서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들한테 그거를 주고 갈 거라 차에다가 실어놨거든요. 우리 애들 보러 가는 날은 마음이 급하니까 일찍 가야지. 캠핑용 도마를 하나 사긴 해야 되는데 엄청 크다. 조금 더 작게 써야 되나? 이렇게 하얀색을 빼고 있어요. 너무 신난다. 그때 이렇게 해도 잘 들리는 날이 많아요. 솔직히 이게 진짜 안 좋은 날이 많아요. 그 날이 너무 많고 그런 날이 많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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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도 좋고 지금 해가 제 요기 이마빵 유니콘 자리에 뿡 이렇게 있어요 정면으로 어이구 양도 많다 고거버렸어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요 아니요